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초등학생 정도는 한 20g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아주 가끔만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몽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스라엘산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과일 같은 거 많이 키우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크림베리 농축액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조용히 짜서 어떤 건지 쌓아주세요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하식스가 이거 그러고 보니까 자몽 말고 무슨 펀치 같은 것도 나왔다가 아마 작년에 나왔다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자몽 맛으로 나왔어 어떤 건지 기대가 되는데 자 시원하게 먹어봅시다 아 맛있다 자몽에 그 시원한 맛이 잘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자몽 탄산음료 그런 느낌의 맛이네요 맛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몽 느낌 원래 좀 자몽 드셔보시면 좀 새큼하잖아요 시큼한 그거 맛은 좀 살짝 빠지고 그냥 괜찮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음 맛있네요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 당뇨가 29g인 거 좀 걸리긴 하는데 그냥 가끔씩 한 번 그냥 뭔가 좀 정신도 못 차리고 파이팅하고 기운 좀 내고 싶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드셔보시는 음료도 좋을 것 같고요 당뇨 그런 거 하고 카페인도 적당히 음 감안하셔서 그냥 조금씩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신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십쇼 맛있긴 하다 안녕히 계십쇼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십쇼